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구도 상담관 이이나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오전 저구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시정은 강원, 경상권, 충북,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및 박무로 4km 미만인 지역이 있습니다. 바람은 동해상 및 제주도 서쪽 해상을 중심으로 15에서 20나트 내로 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현재 내륙의 5km 미만의 시정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차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전국이 대부분 10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겠습니다. 삭빙은 10,000비트 이하 고도에서 기온이 영상으로 없겠으며 난류는 3,000비트 내외 고도에서 오전까지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약함에서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강수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위험기상은 강풍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중 동해상 및 제주도 서쪽 해상, 오후부터는 남해상에도 15에서 20나트 내외로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28일 저고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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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